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D.A.R.Q 가보도록 하죠 넘어갈게요 아저씨 아씨 깜짝아 넘겨 떨어져봐라 어 뭐야 뭔가가 있다 아 머리 있다고 아 누구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음 갈 수가 없네 여러분 어떻게 해 아 여기 있을만한 게 없어 아 와 뭐 어떡하나? 들어가 이거 꼭 내가 다 깨고만 타 제발 먼저 내가 가볼게 내가 내려야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안 내려갔던 거다 얼른 갑시다 길이 있다 열어줬네 열어줬 잡았어 아 저게 기기를 열어준 거야?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DLC도 어렵게 아 이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음 벽조각밖에 없는데 그런거지 음 음.. 없어놔 나 없는데 뭘 하라는 걸까 뭔가 나한테도 원판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그 원판을 구해야 되는데 그 원판을 어디서 오하냐 이게 문제네 원판을 또 어디선가 구해야 되네 진짜 기 잠깐 어디서 얻을 수 있을 어? 생각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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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한 개 더 빠를 것 같아 언니 도망갔어 가야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첫 번째로 한 번 가볼까? 첫 번째로 가면 뭐가 있을지 또 모르잖아 첫 번째로 가보자 야 너도 빨리 첫 번째로 와라 아 얘야 얘하고 같이 못 갔는데 해야 되냐 잠깐만 잠깐만 만약 내가 길을 바꿔놓고 내려간 다음에 반대편에서 만약 네 안 되네 난 돌아가는 거야 어때 그다음에 머리를 봐 그다음에 떨어지고 오케이 나이스 나도 간다 이게 아닌데 뭔가를 또 해야 되네 어떡하러 어떡하러 어떻게 하지 아 아 내가 안 봐 페이스 봐 아 오케이 열쇠 좀 보태볼까 이게 유튜브 광고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는 그거잖아 알팔해 씽어 이네요 연기 미래 이네요 여러분 뭐 네 이렇게 waiting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천천히 좀 할게요 뭐야 키가 3개밖에 없다? 이게 많나? 운동자를 열어 빼주고 가보자 애들이 귀를 막는데? 어? 잠깐 망했는데? 어? 어? 됐다 아니 왜 나오? 다 됐다 끝 뭐 줬는데? 내놔봐라 빌킨 동전 나이스 나와봐라 머리 열어줘서 고맙고 막혀있나봐 막혀있나봐 올라가서 내가 열어줄게 아 맞다 조금만 기다려라 헐 토토토토 토토토 맞다 또 바꿔줘야되네 아 왔다리갔다리 엄청 많이 하는구만 갈게 또 가자 이구르 일가 이구르 아 맞다. 내가 아니라 너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. 여기를 참 많이 썼네. 저는 이렇게 D.A.R.E.Q 라는 게임을 해봤고요. 그럼 안녕!